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2021년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보러 동대문 디디피에 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개막식을 위한 리허설 중이었어요. 저는 벌써 시작했나 싶었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거든요. 리허설 중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마도 수상자들과 1인 크리에이터들, 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미디어 대전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조명하고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시청자와 창작자가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다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사회를 맡은 권윤수입니다. 지수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를 3월째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의 축사를 이어듣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먼저 2021 대한민국 1인 미디어 산업 대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상을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 저도 배우고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상! 최후 수상! 많은 분들이 상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진짜. 서포터즈 대표로 한적TV 밥군남님 건강한 이 미디어가 확산에 앞장섰기에 본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잖아요. 스스로 콘텐츠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콘텐츠는 본 나의 자신이니까요. 제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갬블러 크루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1인 미디어 대전 파이팅! 스틸 응원파이터에서 주목을 받은 비걸 예린님의 축하 영상과 함께 갬블러 크루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개막식을 마치고 박군남님과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세팅이 저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배터리죠? 네 맞아요. 배터리에요. 이게 배터리에다가 마이크... 아 이거... 역시 유튜버라 그런지 촬영 장비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같이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잘하시다. 선생님 세팅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게... 큰일 리가 없는데... 수상자 분과 함께 사진 찍는 현장이 있어서 저도 곱살이 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가서 올게요. 이거 딱... 선생님 수상자 분과 함께 사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전시장 공간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하고 있어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직접 체험을 하며 즐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1인 미디어대전 이곳에 와있는데요. 개회식 하는 것도 이렇게 잘 구경하고 기업 홍보하는 것도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크리에이터도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신데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의 하루라는 유튜버가 와서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달빛샘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로봇 같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서 재밌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장소에 왔으면 셀카도 남겨야겠죠. 재작년에 처음 1인 미디어대전 할 때 왔을 때도 인생 사진을 남겼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3년이 되었네요. 트레저헌터 부스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퍼포먼스 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웰시콕이, 팔콕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팔콕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인기가 워낙 많아서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구경만 했습니다. 팔콕이 너무 귀엽죠? 룰렛을 돌리는 인스타 이벤트도 참여했습니다. 루다님이라는 유튜버의 팬사인회도 있었습니다. 남자분들이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인지 여쭤봐도 돼요? 크리에이션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 양성하는 기관이고요. 여기 소속된 유튜버가 많이 있으시겠네요? 저희가 9년이나 되다 보니까 100만 유튜버는 다 기본으로 있으시고요. 여기 뭐 어떤 체험하는 게 있는 건가요? 아 네, 이거 보시면 이게 ASMR 많이 하시잖아요. 먹방 하실 때 해서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ASMR이요? 네, 하시고 말씀해보시면 마이크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선명하게 들리실 거예요. 오, 진짜? 그쵸? 이렇게 이렇게 잠깐 나오는... 오, 신기하다.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그냥 목소리는 되게 크게 들리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책 읽어주실 때 책 읽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아니면 먹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희가 9년 하다 보니까 4만 명 이상 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4만 명 이상을 양성했다고요? 네네. 아, 진짜 진짜 없어요. 젠하이저 제품에 좀 관심이 많아요. 원래 제가 쓰던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네, 혹시 어떤 제품 사용하셨나요? 저는 MK200 하고요. MK200이랑요? 네, 전원이 없는 거라서... 네. 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거든요. 펜턴 파워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셨죠? 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휴대성도 좋고, 그리고 수음도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써봤어요. 제가 무선 마이크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젠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음향을 딴다는 거 자체에 되게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이라든지 배우분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걸 따시기에 조금 더 적합하시다고 보시면 되죠. 요거 안 그래도 아까 다른 유튜버분들 쓰시는 거 봤거든요. 네. 평판이 좋은 거 같아서 호기심이 납니다, 저도. 아, 그래요? 요게... 네네. 윈드 스크린 말씀해주세요. 요게 윈드 스크린인데 되게 귀여워요. 요게 보들보들 하죠? 그래야 될까요? 요게...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굉장히 송충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아니면 안경 낀 지인분들 선물. 이걸로 그냥 닦아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꼭 안경을 안 써도 블루 스크린 차단 안경을 막 쓰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하니까. 카메라 렌즈도 김이 서리겠죠? 한번 코팅해 드릴까요? 오늘 잘 쓰시라고요? 극세서 하고요. 오늘은 김에서 해방되실 거예요, 카메라로. 잠깐만, 나 이거 살까? 부모님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쓰려고요. 아... 그러면 저는 이거 세 개를... 우와... 대천 길이 되게... 우와... 아, 아쉽다. 저 우유이 됐으면 드리는 건데... 저 귀... 귀... 우고... 이지는 너무 쉬워요. 하드는 너무 어렵고... 알겠어요. vr 게임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게임을 즐겨야 하진 않지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몸이 잘 따라주지는 않았는데 많이 하면 운동도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구나 싶고 무엇보다 1인 미디어에 대한 열정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